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? 정확히 들어가야죠. 짜잔! 그렇지! 헉! 종이 커? 그 저기 MC가 호명하는 번호를 맞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맞추신다고요?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렵죠. 연습 없이 가나요? 연습 없이. 연습 없어요. 연습 없고요. 저희 냉정하기 때문에. 4번! 애매한 4번! 아 진짜 애매하다. 진짜 애매하다. 4번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자 애매한 4번! 1번! 1번! 맞혔어! 맞혔어! 맞힌 거예요. 이거 맞힌 거예요. 멋있어. 성공! 저는 가장 엣지 모서리. 뒤통에 있는 1번. 1번! 이게 또 오른손 쓰시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결국 성공했어요.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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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제 좀 더 정밀도를 높여보겠습니다.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사실. 알겠습니다. 조금 크긴 했어요. 컵이. 막대과자 갑니다. 네? 막대과자? 예예. 막대과자를 어떻게. 막대과자를 입에 물고 있으면. 섬진이가 하나만 달래요. 맞히는 걸로? 일단 그만 좀 먹어요. 두 개만 먹으면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. 제발 그만 좀 먹어요. 많이 털어놨다고 하나만 달래요. 안 돼. 맛있겠다. 진심의 눈빛이야. 우리 섬진이가 하나만 주자. 이걸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걸 물고 있으면 맞히는. 테크닉 테스트가 돼 있습니다. 공격력 테스트. 이걸 어떻게 맞혀요? 이렇게 있으면. 옆으로 이렇게. 아유다? 이거는 맞힐 수 있어도 딱히 때릴 것 같은데. 기회다. 그렇지.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아. 저거 돼요? 아니 가능하신 거예요? 아니 한번 해볼게요. 저렇게 얇은데? 아니 이거 되게 정교한 작업이잖아. 이거 어렵다. 맞은 거 아니야? 맞은 거 아니에요? 안 맞는데 세게 쳐야 되겠다. 그러니까. 아니. 안 맞는데 세게 쳐야 되겠다. 그러니까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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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어렵다. 어렵다.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아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우리가 진짜 머리가 안 좋구나. 아니 손을 기립하기 더 쉽지. 기립하면 되잖아. 너무 쫄보네. 손을 맞힌다. 오빠 손가락 조심해요. 손도 맞아요. 지나갔어. 이거 곧 맞을 것 같아. 소리 되게 무서워. 이거 가능해. 손가락이 되게 시원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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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거 어떻게 맞혀. 배성재 씨의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우와. 우와. 왜 이렇게 짜. 우와.